네, 첫 번째 시간, 미래에서의 징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임님. 네, 오늘 또 어제 장이 그래도, 아, 어제 안 좋았죠. 미국장은 좀 안 좋았죠. 애플 때문에. 애플 때문에도 안 좋았고. 오늘 업데이트해야 될 뉴스가 매우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시작은 좋았잖아요. 시작 좋았는데 에너지주가 딱 나오는 거 보고, 아, 뭔가, 아, 뭐지?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네, 근데 애플 빨 악재가 좀 있었는데, 자, 어제 미국 증시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작은 좋았으나 끝에는 조금 아쉽게 끝난 하루였습니다. 다오, S&P, 나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이 0.84%, 나스닥 지수가 0.81%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 초반에는 골드만샥스에서 이제 실적을 좋게 발표했고,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크리프토 자산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상승, 출발을 했는데, 말씀하신 애플이 향후에 이제 고용과 지출에 대해서 비중을 축소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차익 매물이 출해되면서 하락하면서 전환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애플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좀 감원을 하고, 비용 절감을 하겠다, 메타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업들마다. 네, 사실은 그전에도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고, 애플은 사실상 최후의 보루같은 회사였죠. 그러니까요. 이 회사만큼은 그래도 유지를 할 것이다, 고용과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충격이 애플조차도 내년을 이제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기존의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이미 감원을 시작한 상황에서, 애플까지 그랬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분위기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저희가 같이 봐야 될까요? 어제 또 특징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하루였는데, WTI가 4.7% 상승해서 102.6달러, 다시 100달러 위로 돌파를 했고, 천연가스 가격도 어제 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순방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기대했던 이야기, 즉 증산에 대한 정확한 수치나 이야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실망한 모습, 그리고 이제 그것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국영회사죠. 가즈프롬에서 유럽향에 대한 이제 가스 중단을 얘기를 했는데, 그 자기들도 이제 어쩔 수 없다. 전에도 한 번 이제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뭐 부품이 없다라는 이제 약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의 의지가 이렇게 이제 겨울 앞서서 미리 이제 끊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우려를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들리는 소식이 중국이 지금 현재 러시아에 가스를 수입하려고 추진 중이다. 중국 같은 경우는 몽골만 통과하면 바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에 산 가스를. 유럽보다 훨씬 빠르게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금일,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몽골 대통령이 직접 이제 향후 2년 안에 착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비중을 점점 이제 축소를 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더 미국산을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대안이 생겨버리면은 급할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기존에 호주 비중이 높습니다. 호주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큰데, 호주는 대표적인 이제 영연만 국가고, 친밀 국가죠. 이쪽에서 점점 이제 발을 떼는 모습.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친밀도가 더 커지는 모습이 최근에 일련의 상황하고 상당히 좀 맞물린다. 이 뉴스가 사실 지금 글로벌 시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최대 수혜자가 돼버리는 듯한 그림이 나오는 게, 기존에 유럽 쪽으로 나가던 천연가스랑 원자재가 중국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더 강해지고, 원자재도 확보하고, 이거 이렇게 되면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처해지는 뉴스죠. 거기에 저는 이제, 이게 참 열이 받는데. 화내진 마시고. 아니, 러시아의 의존도가 너무너무 급상승을 하니까, 다들 러시아한테 이러고 있는 모습이, 휘둘리는 모습이, 아, 진짜 이게 참. 원자재의 역습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정말 참 이렇게까지 올 줄을 예상을 못해서, 제가 뭐라고 예상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는 게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 10년, 2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에너지 안보라는 부분, 에너지가 실생활에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미리미리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CNN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38%가 나왔는데, 이게 5월달에 이제 40%가 넘었었던 게 떨어진 상태인데, 사실 30%대면 사실상 소위 말하는 레임덕 상태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이 남았죠, 아직. 전체 인구의 82%가 경기가 나쁘다고 답변을 했는데, 2011년에 85%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죠. 이 정도로 지금 체감이 안 좋다는 거는,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 고무적인 거는, 의미가 있는 거는, 인종별 지지율도 조사를 했는데, 흑인하고 라틴 계열의 지지율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유색인종의 지지층이 더 높은 당이거든요. 공화당이 대표적으로 백인층의 지지율이 높은 거고, 그런데 유색인종 쪽 라틴, 흑인계초, 아시아 쪽에서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서민층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상류층보다도 지금 물가 상승이 더 서민층에게 더 다가온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상황이고, 사실상 현재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는 얼마나 크게 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를 약간, 어떤 수입에 대한 그런 것도 풀어야 되고, 사우디와의 만나야 되고, 중국 관세를 조금 인하시켜서,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하지만 예전에 미국의 어떤 동맹을 위해서는, 또 우리는 같은 동맹이니까, 러시아 제재를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을 놓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약간의 그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 바이든 정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국면이야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우리가 기존에 예측 가능했던 방향으로 벗어나고 있는 게, 이런 에너지를 둘러싼 다툼인 거죠. 예를 들면 바이든이 사실 집권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린 에너지 정책, 그린 인프라 정책을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집권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지금 미국의 멱살을 잡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양갈래기를 둘 다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집권할 수 있었던 게, 그린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정책이었는데, 그때 미국이 원래 계획했던 건, 미국이 지난 역사, 최근 10년간 썼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집행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린 에너지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결국 지금 에너지 정책 미스로 이루어지고, 그게 러시아의 힘을 더 키워준 꼴이 되어버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약점으로 잡아서 흔들고 있는 거죠. 유럽 전체를. 러시아 입장에서는 친환경으로 넘어가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걸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막으려고 할 거고. 기존에 사실 미국이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막강했었는데, 중동과 밀월 관계를 어느 정도 풀렀던 계기가, 첫 번째는 쉘 오일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린 에너지 인프라 정책이었는데, 두 가지 다가 지금 사실 미국의 발목을 역으로 잡고 있는 꼴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빈살만한테도 사실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못 얻어낸 계기가, 자충수를 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수가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복잡해진.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글로벌하게 친환경 정책을 써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에는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은 상황이 여러모로 좀 꼬여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S&P500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시네요. 네, 지난번 6월 말 7월 초 고점도 3,900선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3,900선을 뚫지 못하고 흐르는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픽하우스에 대한 기대감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보니까, 현재 이제 박스권에서 한 달 가까이 이제 멎어있는 상황인데, 어느 한쪽으로든 방향성은 잡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다음 달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가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지수를 보면서 궁금한 게,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박스권에 상단에 갔어요. 근데 하필 그때, 하필 애플이 감원을 한대. 하필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되나? 이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지수를 보면, 아, 상단에 가서 내려왔다. 아, 이제 뭐 저항을 맞았다는데, 하필 그때 애플이 감원을 한다. 투자를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가, 이게 가능한가. 그거 이제 소위 말해서,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일 하지, 차라리. 악재가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시장의 상황에, 그게 이제 들어맞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거죠. 이게 참, 진짜 신기합니다, 이런 거. 내일 모레 했으면, 오늘 박스권 뚫고. 어제 혹시 시가의 주식 사신 거 아니죠? 아냐, 아냐, 아냐. 땀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실적 발표 있는 기업이, 오늘 존슨앤존슨하고 로키드마틴이 예정돼 있고요. 수요일에 넷플릭스, 목요일에 다들 기다리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목요일에는 20위 통화정책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요. 이날은 이제 25BP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현재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기대보다는 끌어올 수 있을까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 한번 저희 한번 볼까요? 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가상화폐 관련 주식들이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9%, 마이크로 스트레터지가 5.44% 상승을 했는데, 어제 이더리움이 10% 이상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도 6% 이상 급등을 하면서 관련 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 새로 업그레이드되는 버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9월 예정이거든요. 9월?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9월 예정인데, 어제 갑자기 이슈가 되면서 올랐는데, 기존에 우리가 어떤 가상화폐를 채굴할 때, 일종의 연산을 통해서 채굴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채굴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GPU들을 설치해놓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방식이 POW라고 해서 프로브 오브 워크,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입니다. 작업을 통해서 채굴을 한다. 그런데 이거에 바뀌는 것이 지분 증명 개념이에요. 프로브 오브 스테이크. 지분 증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채굴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기존에 작업 증명이라는 건 문제가 많이 됐던 게, 너무 전력을 낭비한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분 증명이라는 건, 이런 연산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내가 지분을 그냥 스테이킹, 소위 요즘 보면 예치를 하면 이자를 준다,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일 수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돌려서 채굴했다. 지분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지분을 보여주면 채굴한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예금을 이체하듯이, 내가 100개의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 이것을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지분에 따라서 채굴한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2.5%가 상승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EPS도 1달러 이상 상회를 했는데, 사실 작년에 비해서는 40% 이상 급감한 수치예요. 다만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낮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비교적 선방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조금 의미심장한 것은, 골드만삭스는 향후 경기나 자사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CEO인 데이빗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석 전략가 피터 오엠 펜하이먼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FO도 현재의 채용이나, 어떤 성과보수 체계를 줄일 것이다. 사실은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금융권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인력이라든지, 보수, 성과보수, 이런 것을 컷하는 모습을, 상당히 볼 수가 있으니까, 사실 말보다도 실제로 행동하는 걸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되는데, 행동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향후 내년, 내후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시장을 본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애플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할 게 있을까요? 네, 애플은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블룸버그에서 내년대에 대해서, 채용이라든지, 조금 보수적으로 비용 절감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 자체로 하락을 했고요. 시간이 거의 없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반도체 관련 미팅한 내용,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바닥이 아니냐라는,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투자자 대상으로 미팅을 했는데, 거기서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매수를 했고, 매수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대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사실 지금, 고주요 고객사들의 오더컷, 그러니까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큰손들이, 실제로 오더를 많이 줄였습니다. 향후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그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상당히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박기까지는, 결국은, 업황 자체는 악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주가는 거기에, 선반영에서 많이 하락을 했죠. 주요 기업들, 올해 초 대비 가격 하락폭을 보면, 파운드리 업체의 대표인, TSMC가 40%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45% 하락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인, 마이크론도 40%, 장비주에서, 장비주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ASML도, 연초 대비 40%, 그러니까, 웬만한 반도체 관련 기업은, 올해 다 40에서 50%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대비 2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작년부터 빠졌으니까요, 사실은 삼성전자는. 9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30% 이상 하락을 했죠, 삼성전자도. 그래서, 결국은 이 가격대가, 경기 침체 같은, 매크로 환경이나, 어떤 업황 부진을, 다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상승 변고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일 날 발표 예정인,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안인데요, 실제로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금이, 상원에서 이제, 얘기가 한 거는, 이제 작년인데, 아직까지 계류 중이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다음 달부터는, 추장을 합니다,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예, 안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 수요일 날, 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올해는, 그러니까, 내일은 아마, 양당이 다, 여기에는 호의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그러면 지금, 반도체 기업을 살 때냐, 지금 가격이, 시크리컬 주식의, 대표적인 투자 방법 중의 하나가, 소위 이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팔라는 얘기냐, 그렇죠, 최파구님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불황일 때 사서, 호황일 때 팔라는 얘기거든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실제로, 반도체, 디랜 가격은, 상반기까지는 괜찮다가, 최근에 꺾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꺾였는데, 주가는 이미, 작년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왜냐, 선반영을 미리 한 거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디랜이 꺾이면, 주가는 실제로,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시크리컬 주식은, 항상, 분위기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물론, 저점을 예상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크리컬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대신, 거기에 따른 성과 보상도, 상당히 큰 거죠, 그, 디랜 가격같이, 이제 변동성이 큰, 이제,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할 때, 그 레버리지도 굉장히 크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2018년도에, 1년 만에, 한 3만 원대에서, 9만 원까지, 3배가 뛰었는데, 이런 시크리컬 주식은, 결국, 반등식이 그만큼, 상승포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투자하는 게 맞다, 투자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시크리컬,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아라, 압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선생 많이 늘었어요, 서구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자 오늘, 또 바로, 또 저희 시황, 애플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고, 반도체까지, 예, 또 정리해 주신, 미래세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현재 시애틀에서, 이남호 교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 현지 바로 연결해서, 또 미국의 따끈따끈한 소식들,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내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봐주세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작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증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주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할 텐데, 제가 이지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